자 그러면 선택기하 해설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하러들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사실 기하가 가장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도형에 관한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나. 물론 30번 문제를 선생님하고 해설하다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림을 통해서 3수선을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을 거야. 이 정사형 문제는 무조건 3수선이거든. 그래서 여러 앞에 있는 문제들도 역시 되게 중요한 포인트마다 출제를 잘 하시긴 했지만 분명히 기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서 남은 수능에서 어떻게 기하를 풀 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고 개인적으로는 2차 곡선을 먼저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2차 곡선은 딱 정이거든. 물론 뒤에 가서 29번이라든지 27번, 28번에 있는 만약에 2차 곡선 같은 경우는 조금의 닮음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징을 다치 코사인 법칙 이런 것들을 써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벡터보다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23, 24, 25, 26을 다 풀되 뒤에 있는 2차 곡선 문제부터 먼저 풀고 나머지 도형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10월 학평이도 해서 그냥 다 전문항 해설을 하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가보도록 할게. 자 지금 a점, b점이 있는데 지금 a, b의 중점이 x, y 평면이야. 자 x, y 평면이면 뭐야? z가 0이죠. 자 중점에 z 좌표만 찾으시면 돼. 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얘가 0이므로 우리가 찾는 a 값은 2.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자 24번. 자 타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두 직선 끝났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가보도록 합니다. 자 y는 기울기 2,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16 곱하기 a 제곱, m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럼 얘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고 72.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죠? 그럴 때 얘네 y 절편 사이의 거리입니다. 뭐 그러면 얘는 36 곱하기 2니까 6 루트 2가 되겠네. 그 선분. a, b의 길이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12 루트 2.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좌표평면 위에 4점이 있는데 ad 벡터의 크기야. 근데 ab 벡터의 크기가 2고. 자 가 조건에 보시면 ab 벡터와 마이너스 cd 벡터가 똑같다는 얘기는 얘는 서로 평행하다라는 얘기네. 그리고 길이도 똑같아.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bd 벡터의 크기와 얘는 ca 벡터의 크기가 서로 6이다. 요렇게 표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c고 여기가 d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인 bd하고 ac가 서로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ab의 크기가 2고 bd의 크기가 6이니까 우리가 찾는 ad의 길이는 얘가 4하고 4대 1이니까 2 루트 15 요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정답은 몇 번이냐 4번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자 26번서부터 또 도형이 나오기 시작했지. 자 갑시다. 지금 요렇게 삼각기둥이 있어. 자 얘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런 식으로 갔어. 자 이렇게 자 그때 bc의 길이가 여기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d야. 자 bc의 길이가 3이고 역시 cd의 길이도 3이래. 이등변삼각형이네. 그리고 bcd 아 이거 직각이래. 오케이 이거 직각삼각형이래 밑에. 그때 a에서 bcd의 내린 수선의 발을 h.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요렇게 수직 h. 그 다음 선분 bd를 선분 bd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아 요 점이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다. 자 그때 삼각형 a bc의 넓이. 야 그러면 끝났네 봐봐. 여기서 밑에 수선의 발 때리고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리면 당연히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얘도 수직이야.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직각삼각형과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네. 몇 대면 1대 3. 그럼 얘가 1이네. 그럼 이 길이도 얼마야. 이야 1이네 이거. 자 a h의 길이 지금 나오지 않았지. 자 그럼 연두색의 길이는 밑변상. 자 일단 첫번째 삼각형 a bc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연두색이야. 그게 6이래. 따라서 연두색의 길이는 약분하니까 4가 될거야. 음 얘 길이가 4였어. 요기가. 그러면 선분. a h의 길이가 루트 15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때 우리 뭐고 하냐면 삼각형 a hc의 넓이. a hc의 넓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이거 구하면 돼. 얘 밑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이미 이거 다 나와있잖아. 자 보세요. 얘 길이가 2가 되고 자 파랑색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이니까 루트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루트 5 곱하기 높이 루트 15 이렇게 가시면 2분의 5 루트 3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이 2번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또 삼수선 이게 계속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어. 자 그 다음에 27번 27번은 역시 또 2차 곡선에 관한 내용이네. 자 갑시다. 하나는 양수 p에 대하여 x제곱은 4p y 플러스 2 그 다음에 y제곱은 4p x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그려봅시다. 자 일단 얘는 원래 준선이 마이너스 2였는데 걔가 또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켰네. 그러니까 뭐 대충 요렇게 x축을 잡고 x축을 너무 낮게 잡았나 윗게 잡았나 여기로 잡고 여기를 y축으로 잡자. 자 그러면 일단 얘를 연두색이라고 할게 자 얘는 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4야. 자 그럼 그럼 이게 준선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꼭지점이 될 거야. 오케이 여기가 초점. 그러한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줄 거다. 얘가 y x제곱은 8y 플러스 2야. 자 그 다음에 얘 주황색 갑니다. 자 주황색은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은 지금 p다. 요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때 지금 p에서 어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야. 자 그럼 봐봐. 요렇게 수선의 발 때렸어. 얘를 h라고 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당연히 얘가 포물선의 초점이니까 이 길이가 서로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pH 자 두번째 선분 pH 더하기 선분 PF PF가 40이래. 그러니까 결국 얘가 20이라는 얘기고 요 길이는 요 길이는 16이라는 얘기네. 그치? 아 그러면 다 됐습니다. 16이니까 집어넣자. 세번째 x 제곱은 16 18이지? 그럼 8 곱하기 18이야. 그러니까 얘 144가 되는 거 아 그래서 x 값은 12다. p점의 좌표는 12,16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럴 때 우리가 찾는 p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다 됐네. 자 p는 y이니까 16 곱하기 16이 4p 곱하기 12이야. 그래서 4,3,12 4,4 없어지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p 값은 3분의 16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27번까지 오면서 뭐 크게 2차 곡선은 막히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 특히 이제 26번만 좀 조심했으면 되는데 26번도 우리가 삼수선의 정리를 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큰 어려움은 없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번 갑니다. 아 요것도 벡터 문제인데 괜찮았어. 자 봅시다. 자 지금 이러한 요러한 각이 120도를 이루는 부채꼴이 있다라고 문제에 있어. 자 그때 부채꼴 지금 어 한 변의 길이 반지름의 길이가 4래. 오케이 얘가 4고 여기가 5 여기가 B 여기가 A야. 자 그럴 때 이 OAB 부채꼴과 중심이 C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대. 오케이 여기에 원이 있어. 자 중심이 중심이 C네. 반지름은 1이야. 자 그때 지금 세 벡터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OB 벡터 내적 OC 벡터가 0이다. 요거부터 가자. OB 벡터 내적 OC 벡터가 0이란 얘기는 자 얘하고 얘하고 수직이라는 얘기고 그럼 얘가 30도라는 얘기야.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OA 벡터 내적 OC 벡터 값입니다. 자 OA 벡터 크기 4 곱하기 OC 벡터 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 값이 2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약분하니까 얘 6이 되고 자 OC 벡터 의 크기는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 약분하면 2루트 3이므로 4루트 3 오케이 저 길이가 4루트 3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루트 3 자 그럴 때 지금 우리는 호 A, B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해서 자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건 뭐냐 OP 벡터 내적 PQ 벡터 의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이야 자 그러면 일단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 시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점을 일치시키자 OQ 벡터 마이너스 OP 벡터 자 그러면 OP 벡터 내적 OQ 벡터 마이너스 야 OP 벡터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근데 OP 벡터는 어차피 16이니까 자 얘는 OP 벡터 내적 OQ 벡터 마이너스 16이야 얘는 길이가 4니까 아니 그러니까 결국 OP 벡터하고 OQ 벡터 내적이 최대가 되는 경우나 최소가 되는 경우만 따지면 돼 야 최대가 되는 경우 어떤 경우야 이거지 뭐 최대가 되는 경우는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는 경우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최대값은 자 얘 OP가 4고 OQ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루트 3 이었잖아 4루트 3 더하기 1 거기서 16을 빼시면 돼 이게 최대값 최소는 어디겠어 방향이 반대여야지 뭐 OP가 여기로 가고 OQ는 딱 방향 반대로 이쪽으로 오면 되겠네 그치 음 뭐 어렵지 않았어 최소값은 4 곱하기 마이너스 그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6까지 가시면 돼 그러므로 우리가 더 구하는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4하고 얘하고 없어져 그래서 16루트 3 마이너스 32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다 그래서 벡터의 그 내적의 최대 최소 치고는 그나마 좀 쉬웠지 그치 뭐 우리가 항상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방향이 반대 방향이 같을 때가 최대였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가보도록 할게 29번은 역시 또 2차 곡선이었네 자 가봅시다 자 지금 초점 F1이 4,0 F2가 마이너스 6,0 포물선 Y제곱은 16X 위에 점 중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PF2 마이너스 PF1의 값이 6이래 근데 일단 포물선에서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자 일단 포물선이 나오고 접선이 나왔으니까 우리 이렇게 갑시다 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일단 접선부터 찾자 자 이렇게 갔어 자 그럴 때 요 점의 좌표를 P라고 하자 선생님이 얘를 알파라고 할게 얘는 알파 컴마 4루트 알파 이렇게 가시면 되죠 왜냐면 Y제곱은 16X 니까 그럼 얘가 F3인데 마이너스 알파 요렇게까지는 우리가 올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 F2 마이너스 6,0 이 있고 그 다음에 요기 F1은 4,0 이네 자 여기 F1은 4,0 자 요렇게 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F2하고 F1하고 F3를 중심으로 아니 초점으로 하는 타원의 한 꼭지점은 선분 PF 아 여기 위에 있구나 한 점이 그치 야 그럼 일단 얘하고 얘 딱 중점부터 찾자 타원의 중심 자 일단 첫 번째 갑시다 타원의 중심의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 얘가 2분의 4니깐 2분의 4 마이너스 알파 콤마 제로 이게 타원의 중심의 좌표네 그리고 그 위에 점이 타원의 점이 여기에 있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그냥 누가 되는 거야 이거 B의 길이랑 똑같은 거야 우리 지금 A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얘는 타원의 단축의 길이 B야 나중에 뭐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겠네 그치 나중에 그렇게 써서 뭐 B제곱 구하시면 구하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주어진 조건에서 지금 두 번째 조건이 뭐였냐 PF2 PF1 이 길이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PF1은 PF1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여기가 지금 초점이잖아 그치 여기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때려야 되는 이 길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가 4가 되니 4가 되고 여기가 알파니까 우리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똑같지 그래서 우리가 PF1의 길이는 알파 플러스 4 요렇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럼 PF2는 PF2는 여기서 그냥 루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돼 자 알파 플러스 6의 전체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16알파 자 그래서 얘 PF2 길이는 전개하자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12알파니까 28알파 더하기 36 그 값은 얘가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6이니까 알파 더하기 10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양면 제곱하시면 알파 값이 나온다 자 제곱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28알파 더하기 36의 값이 알파 제곱 더하기 20알파 더하기 100 이렇게 가시겠네 그래서 알파 제곱 알파 제곱이 없어지고 그래서 8알파의 값이 6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 알파가 8이구나 알파가 8이니까 이 점의 좌표가 8, 8노트 2가 될 거다 됐니? 그러면 야 이 중심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야?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2컴마 제로가 될 거야 아니? 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자 자 세번째 우리 포물선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y1 y는 2p x 플러스 x1 이렇게 가시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타원의 접선의 방정식이지 그래서 8노트 2의 y는 p가 4였으니까 8의 x 플러스 8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2일 때 y값을 찾아야 돼 자 이렇게 약분하고 마이너스 2니까 루트 2의 y가 여기 마이너스 2지 보니까 6이지 그래서 y의 값은 3루트 2 요렇게 찾아준다 y의 값이 3루트 2면 야 b가 3루트 2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c값은 얼마야? c값은 저 중심에서 알파까지의 거리잖아 그러니까 6이 되겠네 됐지? 자 그럴 때 우리가 지금 누구고 하는 거야? a제곱고 하는 거지?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c제곱이니까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가시면 되네 6,6에 36 더하기 9,2,18 가시면 된다 그래서 정답은 54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었지 기본적인 조건 사용하고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접선의 방정식 찾고 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것들 요런 것들이 바로 타원의 정의와 포물선의 정의 접선의 방정식까지 아주 삼박자가 잘 이루어졌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 정답은 54 요렇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하 30번 문제를 볼 건데 아 얘는 사실 어려웠지 그럼 근데 여기까지 오기도 일단 쉽지 않았고 여기 왔을 때 선생님은 그림을 여러 개를 그리겠지만 이것도 해설지를 내가 잠깐 봤는데 해설지에는 역시 그림이 너무 부족해 실제로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뜯어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삼각형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4 플러스 2루트 3인 정사각 삼각 기둥이 있대 근데 DG의 길이가 4래 그러면 끝났어 자 내가 지금부터 요거 그릴게 자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그렸고 자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가고 좀 삐뚤었나 요렇게 그 다음 요렇게 자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얘가 A고 B고 C고 D E F 굉장히 많은게 설켜있어 지금 자 지금 D가 G가 여기에 있는데 DG가 4래 그러니까 이 길이는 이미 2루트 3으로서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높이가 4 플러스 2루트 3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C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C 그 다음에 H가 여기 바깥으로 좀 삐져나왔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CGH야 이게 조금은 너희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봐봐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삼각형 CGH 노란색에 평면 ADBD ADB 이 앞면이야 그지 앞면의 정사형은 정삼각형 정사형 때려야 되니까 자 첫 번째 그림 1번 그림 갑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리시고 그지 여기 C다시 그렇잖아 여기다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려야지 이 면에다가 지금 수선의 발을 때리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요렇게 돼 있어 여기 높이가 있어 여기 높이가 그지 4야 정사형이잖아 그지 얘도 여기다가 딱 수선의 발을 때려야지 만일 그럴 때 나오는 삼각형 그게 바로 이놈 이놈 삼각형이 정삼각형이란 얘기네 한 변이가 4네 자 그러면 앞면으로 좀 볼까 옆면으로 자 여기가 여기가 D E B야 자 그러면 여기가 4야 아이고 너무 높게 잡았다 여기가 G야 그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찾는 파란색 삼각형은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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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가고 있는 거야 맞니? 내가 이 점의 좌표를 H1이라고 할게 여기 수선의 발 자 4인 4인 정사각형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봐봐 두 번째는 저 노란색에 지금 어 평면 DEF 이 바닥이네 이 바닥으로의 정사형의 내부와 삼각형 요놈의 내부의 공통부분의 넓이가 지금 2루트 3이라고 되어 있어 자 두 번째 그림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노란색 삼각형이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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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가 그려져 있다 그치? 그러면 요 점이 일단 C니까 야 이거 밑에다가 수선의 발 때리는 거잖아 얘가 D E F 아니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려야겠네 그치? 근데 그 수선의 발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에 얘에 수직이 되게 와야지 여기 어딘가에 H2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잘 봐봐 지금 현재 요 밑에 있는 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밑에 있는 면은 이렇게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고 여기가 F고 여기가 D고 여기가 E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 요 라인 어딘가에 지금 누가 있는 거야? 어 점 H2가 있는 거야 근데 재밌는 건 잘 봐 지금 얘가 얘가 정사형 때리면 F고 얘 정사형 때리면 얘니까 정사형의 넓이는 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봤니?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삼각형하고 겹치는 부분은 이쪽이라는 얘기네? 근데 이 길이가 현재 얼마야? 얘가 4거든 그럼 봐봐 내가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곱하기 높이 H가 2루트 3이 돼야 돼 지금 현재 그러므로 H값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3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루트 3이 누구냐면 봐봐 얘가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얘가 2루트 3이거든? 그럼 2루트 3이라면 얘랑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기 어딘가에 와야지만 반드시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3이 될 거 아니야 넓이가 겹쳐야 되는 거야 넓이가 겹치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 얘를 연장선을 그어서 여기 딱 중점이야 만나는 여기가 H2가 돼야지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의 지금 뭐가 되는 거야? 교집합이 되는 거지 그게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2 곱하기 2루트 3 나누기니까 2루트 3이 될 거야 이게 일단 가장 너희들한테 중요했다라는 거 H2의 위치가 여기가 된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야 근데 이제 봐봐 이것도 너희들이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자 봐봐 얘가 몇 도야 이거 똑같아 30도 30도씩 얘 중점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리는 거랑 여기다가 수선의 발 때리는 게 서로 똑같아야 되지 얘길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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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으니까 얘길이랑 얘길이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서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는 바로 그걸 얘기했던 거 아 이거 중점을 가야 되구나 중점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갈게 세 번째는 뭘 구하는 거냐 삼각형 이 CGH 얘를 어디에 정사형 때리냐면 A, D, F, C 저 뒤에다가 정사형 때리는 거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도 한번 가보자 자 요거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요렇게 아이고 너무 이상하게 그렸다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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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자 요렇게 그렸습니다 자 얘가 A, B, C, D, E, F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자 노란색이 지금 여기가 G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H가 와있다 얘를 저쪽에다가 이제 정사형 때릴 거야 저쪽 면에다가 지금 정사형을 때려야 되는데 그럼 봐봐 어디에 수선의 발을 때리냐면 자 얘하고 자 똑같은 라인 있지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려야 돼 이게 H3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길이가 누구랑 똑같냐면 얘 면이잖아 면 똑같은 면이지 밑에랑 똑같으니까 이 길이랑 똑같은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 이 H에 대한 정사형 때린 놈이 아 정확하게 여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H3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결정할 수가 있다 평행을 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 다시 마무리로 요렇게 그려지도록 할게 자 여기가 뒤에가 A D F C야 그럼 여기가 현재 지금 G고 요기서부터 요까지 길이가 2루트 3이야 그치?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때리니까 수선의 발을 때린 H의 위치를 몰랐는데 그 H의 위치가 여기라니까 얘 위에 있는 거야 F 위에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여기 있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에 H3가 딱 정확하게 오고 얘 길이가 4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 CG는 이미 2였던 거잖아 CG를 2여 그럼 결국 우리가 찾는 넓이가 요 넓이가 우리가 찾는 넓이가 되겠네 자 그때 우리가 찾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2루트 3입니다 4루트 3이고 S제곱구 하는 거 아니었어? 그치? 그래서 S제곱의 값은 48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림을 좀 여러 개를 그려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어야 돼 이거는 하나의 그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사형 내리고 정사형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놈이었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또 기하도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일단 아무튼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를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일단 전반적으로 기하가 그렇게 쉽게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우리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제가 됐을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지를 앞으로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문제 풀었듯이 뒤에 있는 벡터라든지 정사형 같은 경우는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2차 곡선 파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충분히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풀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좀 그런 문제들을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을 때 벡터나 아니면 정사형 쪽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1년 동안 기하 선택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어딜 가도 기하 수업을 하는 학원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인강에만 의존을 해야 돼 선생님도 올해 느꼈습니다 올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겨울하고 여름방학 때 특강으로 기하를 하긴 했어 왜냐하면 나는 내가 실력이 떨어질까 봐 그래서 좀 특강을 깔아서 수업을 했지만 내년에 선생님이 오르비에서 수업을 할 때는 기하 학생들을 위한 그런 커리도 좀 많이 대폭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사이트를 뒤져봐도 사실 기하에 대한 커리를 엔제에서부터 쭉 끌고 가는 강사들은 없더라고 선생님은 기출문제도 무조건 해설 강의를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엔제도 시즌 1, 2를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마 1까지는 기획이 됐는데 2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하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도 반드시 저는 만들어서 인강으로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아마 분명히 기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절대로 기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인강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그림도 잘 그리고 하니까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내년에 좀 많은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를 보는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강의를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제 마지막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17일 수능날만 바라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본인이 뭘 흘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좀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수험생활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 해설강의를 끝으로 올해 강의를 여러분한테 선보이는 강의는 끝내려고 합니다 아무튼 준비 잘하셔서 수능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